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관심 붙여야죠? 아따 재밌네 아따 아따 재밌네 아 백다방 포크가 좀 더 많지 아 진짜 빡 아 너무 늦었잖아 보их이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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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재밌다 아따 재밌다 이야 이거 얼마나 많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아이고 이렇게 사람 많이.. 이거 부밀리가 떴다 그거 하는 거 같고 약간 표창 게임 해야 될 거 같애요 아따 오랜만이요 메뉴는 뭐가 있어? 진행 좀 해주세요 다음 콘텐츠는 저희 그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거 백종원 선생님 프로그램 딜리프 파 네 딜리프 파 이거입니다 네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양식입니다 양식 양식? 야 양식에 또 양을 먹는 거잖아요 제가 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지 마라산구야 아 오랜만이네 마라산구야 음식 나와주세요 양식 주셔요 와 뭐야 이거? 야 저거 재밌네 야 이거 완전 쿠팡이 주 아니요 이거 뭐야 이거 단호박 아니에요 단호박 호박 까넬로리라고 한 호박 까넬로니래요 호박 까넬로니?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아요 좋아요 자 호박 까넬로니 한번 까넬로니래요 먼저 드시보고 얘기하실게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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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려운 걸로 했다 일단 맛을 한번 봐봐요 어 근데 맛있겠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자 한번 한번 이게 쓱 아 나 호박 까넬로니의 유래를 알겠슈 호박 까넬로니의 유래가 뭐예요? 미안해요 뭐예요 뭐예요 아유 또 이게 생각이 나면 먹어야 돼가지고 한입 잡수? 응 한입 잡수 잘 먹겠습니다 이야 중간에 뭐야? 취소했냐? 먹어 먹어 진짜 맛있는데? 야 알 수 없다 자 이 음식이 바로 호박 까넬로니예요 응 이 유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직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나 알아요 아 뭐 알아요 이게 사실은 그 뒤에 물음표가 있어요 까넬로니? 이게 원래는 뭐냐면 호박으로 만든 음식이 있어가지고 까넬로 이제 라는 면으로 만든 건데 호박으로 만든 오 맛있다 호박이 주 원료로 해서 호박이 별로 안다네 호박 까넬로 그걸 해서 야 이게 그 호박 까넬로니? 야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만든 음식이야 어 누가 만들었어요? 롤이라는 삼청이 있는데 롤이라는? 롤니? 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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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집에 왔었어 그래서 이 음식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엄마 옆에서 아 호박 호박 까네 롤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롤니가 호박을 까고 있었어?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 음식이 호박 까네 롤니 그렇게 해서 이 음식이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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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예요? 아따 재밌다 진짜 아따 재밌다 아따 재밌다 배꼽이 왔다 배꼽이 왔다 진짜 아따 재밌다 아따 재밌다 아따 재밌다 아 까넬로니 너무 어렵잖아 누나 호박 까넬로니 옛날에 까넬로리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까넬로니 이탈리아에 있을 거 같고 어 이탈리아에서 살았죠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어 그쪽에서 이제 한창 유명한 선수였어가지고 골을 거의 한 300골 원시즌에 300골을 많이 들었고 와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요 근데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죠 어 근데 그 여인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병이 있었어 어떤 병이죠? 어떤 병이요? 병이 있었어 그래서 까넬로니라는 그 남자친구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축구를 보면서 까넬로니 해야 되는데 까넬로니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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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까넬로니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빠 까넬로니 오빠 까넬로니 오빠 까넬로니 뭐 어떻게 해? 아 아따 재밌네 아 아따 재밌다 아 아따 재밌다 아 아따 재밌다 톡구글 부족하니까 다음 음식 가져와봐 아 아따 재밌다 다음 음식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 분위기 굉장히 오랜만에 다음 음식은 다음 음식은 오징 시 다음 음식은 뭐예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bliver 아 진짜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해 줬다 이거는 자, 돼지고기 일단 들어가시오 돼지고기 어디 거 쓰시오? 도드람 거? 도드람 거? 일단은 제대로 들어가시오 도드람이 형 그리고 야채랑 허브가 제조고기 잡내를 잘 잡으시오 어? 진짜 잡내가 하나도 없다 잡내가 없시오 약간 밥이랑 비벼 먹어도 삼삼하니? 약간 인도 커리 느낌이 조금 있는데 연한 크림 인도 커리 느낌 삼삼한 약간 그런 맛이오 득보 근데 아! 나 유래 알겠어요 벌써 이유야 뭐예요? 이 유래는 뭐냐면요 연인이 만들어낸 음식이에요 연인이 만들었어요? 연인이 음식을 만들 때 또 이렇게 알콩달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하는데 요리하는 도중에 뽀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뽀뽀를 하고 싶은데 보통 어떻게 하냐? 뽀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약간 어색한 사이라서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썸타는 사이라 네 이제 한쪽이 망설이는 거죠 아 블랑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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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아따 재밌네 이랬잖아 그냥 음식이 딱 나와버렸어요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음식이 그게 그냥 대응 소리요 미안해요 아 나 저거 유래가 들은 게 있슈 뭐예요? 뭐가 있슈 아니 저게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막 요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됐어? 근데 블랑이라는 캣이 고양이가 이렇게 부엌으로 들어온 거 오오오오 부엌으로 들어왔어 블랑이라는 캣이 들어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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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거 뽀끄슈 블랑켓뽀 블랑켓뽀 블랑켓뽀가 이렇게 타세요 주워줘서 고마워요 블랑켓이 뽀끄라고 말했어? 그래서 블랑켓뽀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아 근데 따로 했어요 원래 그거보다 기원 한 50년 정도 전에 그쵸 이게 이태리 아 이태리 이태리 이태리에서 까닭요리랑 같은 사람이요? 이태리에 유명한 요리사 블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블랑 18세기의 블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포크가 아닌 젓가락 같은 걸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봐야겠다 오 탑스픽 같은 걸로 그래서 그래서 본인의 수지자들한테 내가 포크 쓰는 모습을 보이면 나한테 꼭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블랑켓뽀 블랑켓뽀 아 이게 한국어에서 지금 블랑켓뽀지 이탈리어면 이게 넘어와서 블랑켓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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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는 블랑켓뽀 아 재밌다 살짝 안타까워요 아 뭐예요 뭐가 부담감이 억제요 근데 난 나쁘지 않았어 유래가 있는 거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오 이게 원래 맥주랑 먹는 거예요? 이게 맥주안주요 이게 맥주요 원래 맥주를 만들라고 블랑이랑 같이 먹는 거구나 블랑이랑 같이 먹는 거구나 블랑이 어디 프랑스입니다 떠네유 일단 가보죠 프랑스입니다 블랑이랑 같이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만들고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근데 프랑스가 해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해가 많이 들어와 프랑스 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잠깐 일광욕을 하면서 이걸 만들고 블랑을 시원하게 뒀다가 뒀는데 해가 잘 들어올 곳에 뒀어 근데 그 음식을 만들고 이제 가서 먹어야지 이제 딱 한입 먹고 블랑을 딱 집었는데 집었는데 너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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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눌린 거예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그래서 미 음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랑이랑 먹었을 때 너무너무 뜨거웠다는 그거유 그렇구먼유 또 다른 게 있으유? 뭐가 있으유? 이건 사실 화가가 만든 음식이유 보호로 가실 거유? 다음 음식 다음 음식 좋아해요 다음 음식이시유? 다음 음식이 마지막이유 다 끝났고요 근데 5분 적절히 나왔으유 자 고생하셨으쥬 고생하셨으 아 또 재밌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아니 이거 유리는 어디지? 누구요? 유리가 뭐예요? 유리는 유리가 알 수 있죠 아니 주 유네 유래 알아요? 호박 까댕노은? 아 호박 까댕노은이 한번 먼저 드셔보고 얘기하실게 아 그래 그래 어려운 걸로 했다 일단 맛을 한번 봐봐요 블랑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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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유래 알겠어요 볼 볼 이 유래는 뭐냐면요 연인이 만들어낸 음식이에요 블랑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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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제 얘기에 집중해줘유 집중하시고 네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반컴 본인 의미 가스